제일 중요한 바로 확인설명. 124페이지에서 확인설명. 여기는 별표 3개를 반드시 꼬기 놓으시고요. 확인설명은 여러 문제. 저 뒤쪽에 가면 또 실물도 여기도 여러 개. 써시갖고도 여러 개가 나오니까 정말 우리 실물 쪽이게 될 건 시험 문제가 될 건 확인설명은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3개를 꼬기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124페이지에서 설명을 먼저 꼭 들어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24페이지에서 확인설명. 뭘 도대체 확인해다가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확인해서 설명했던 사항을 나중에 서식으로 작성해서 바로 교부를 하시고 또 보존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작성 교부하시고 보존하세요. 여기서 최소한 법령 쪽에서는 한 두 개 정도. 실물 쪽에 가게 되면 하나 정도가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세 개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확인설명을 먼저 보실까요? 확인해다가 설명해라. 사실관계 아니면 또 권리관계. 이거 다 배우실 거고요. 공법도 확인해다가 설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과정도 다 확인해다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하려고 공법도 배우고 세금도 배우고. 탈세도 좀 배워봐야 되고. 먼저 확인설명. 그러면 뭐를 확인해서 누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가 언제. 시기 등이 중요한데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는 오자마자 그러니까 중계 의뢰 받으면. 첫 번째 중계를 의뢰 받았을 때. 의뢰 받으면. 그리고 다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중계 완성된 후가 아니라 전입니다. 중계 완성. 우리 시험 문제가 언제. 이걸 자꾸 속일 수가 있습니다. 중계 완성 전인데. 여기다 이제 후. 후라고 속일 수가 있을 겁니다. 완성되기 언제라고요? 먼저. 먼저 설명하셔야지. 다 끝나서 설명하시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완성되기 언제라고요? 전. 여기다가 후. 이렇게 길목을 꼭 정리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후는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후는 다 끝났을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시고. 설명만큼은 오자마자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나기 전에는 최소한 하세요. 그리고 의뢰 받으면 즉시 하라는 것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도 해봐야 되고. 등기상 증명서도 떼봐야 되고. 공법도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완성되기 전에는 설명을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또 누구한테. 누구한테가 중요합니다. 쌍방 중에서 일방. 일방은 누굴까요? 이전일까요? 취득일까요? 취득. 모르는 사람. 그 얘기입니다. 우리 쇼문제가 이제. 여기를 가장 많이 속일 거다. 그 얘기입니다. 취득. 취득적. 취득. 의뢰인. 뭐를 사겠다는 사람입니다. 취득 의뢰인. 누구한테? 일방한테. 일방한테 설명하는 거지. 쌍방을 절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 쪽은 말이 안 된다는 거. 우리 매도인. 매도인 자기 물건 모를까요? 다 알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전 쪽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방 한 사람. 이전.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쌍방도 있습니다. 쌍방. 쌍방에는 또 이전. 양도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취득 쪽입니다. 전혀 물건을 모르고 여긴 사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나 임차인입니다. 매수나 임차인. 사겠다는 사람은 그 물건이 어디가 있는지. 세종시 어디가 있다고 하는데 가봐야 알지. 그 얘기입니다. 취득적. 그리고 매수인 말고 임차인. 임차인도 세를 들어오는 쪽입니다. 그럼 임대. 그리고 매도. 이렇게 이전 쪽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이 왜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기 물건이다 보니까 더 잘 알아. 아마 우리 개업 공무사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자기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이전 쪽이 아예 아니고요. 쌍방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가장 최소한 문장이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그러면 아예 표가 안 납니다. 거래 당사자. 애도 이제 여기도 이전. 매도인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예 안 된답니다. 오로지 한 사람. 오로지 한 사람한테만 설명을 하라고 했지. 다른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의시례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서명은 그래도 괜찮은데 근거 자료를. 이 자료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거 자료를 뭐해라. 제시해라. 그러면 소재 면적 같은 것은 대장. 그건 저기 가서 실무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권리관계는 통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공부가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건 또 토지이용계 확인서. 이런 공부가 따로 있으니까. 아니면 도시개발법은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서명을 뭐하면서 제시하면서. 취득 쪽에만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소재가 어쩌고 면적이 얼마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고. 개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도 다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면은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네. 이런 걸 조목조목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돈만 받고 끝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확인설명할 사항. 확인설명할 사항도 이게 몇 개? 아홉 개. 이게 정말 또 쇼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앞글자 따 보시면 수도권. 좀 말이 안 되지만 수도권 토벽에. 토벽이라고 앞글자를 따 놓으시고요. 저기 고무조기하고 또 헷갈리시면 아예 안 됩니다. 수도권 토벽. 그 다음에 거취를 하면서 말이 안 되겠지만 거취를 하면서 뭐 썼다? 일기 썼다. 수도권 토벽 다섯 개. 거취를 하면서 일기 썼다? 네 개. 그러니까 딱 아홉 개가 나옵니다. 저기 건물조기하고는 거래기야 있어. 여기 수도권 토벽은 바로 확인설명할 사항. 확인설명할 사항도 이 아홉 개. 하나라도 빠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500만 원 약화할 때로 얻어맞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수도. 좀 이따 서식 보시면 거기도 서식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수도나 그리고 전기나 그리고 가스 등의 시설물의 상태. 이런 상태라는 게 수도권 풍부하지 전기는 이렇게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하다 별론을 다 설명합니다. 이런 상태. 그리고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등 해서 여기는 입지조건. 어디 놓아있다는 입지조건도 뭐 해야 된다고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구자실입니다. 입지조건도 여기도 확인설명해야 되고요. 네 괜찮아요. 여기 동영상 찍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 조금 그런 시간 할 건데 나중에 적응되실 겁니다. 적응되실 거니까. 처음에는 다 그런 소리 하시는데 괜찮아요. 저보다 더 빠른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입지조건도 확인에다가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요? 우리 부동산의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넣어있는 입지조건이 가장 중요할 수 같습니다. 접근성.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중요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무 하실 때도 여기 이제 지하철. 항상 그런 소리 해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이제 몇 분? 이렇게 5분. 5분 이내 거리에 요거죠.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꼭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역세권이 나왔다. 그러면 누구 주지 말고요. 저걸 내가 사볼까? 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분에서 조금 더 멀어져서 이제 한 얼마? 10분 정도. 이렇게 10분이면 요거 그냥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역세권이라고 이제 아예 공통적으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5분 이내 거리에 보면 초역세권 이렇게 부르고요. 또 우리 대화도 통해야 되는 일각입니다. 그리고 한 10분 이내 거리에 보면 뭐라고요? 역세권. 이렇게 초역세권이나 역세권은 이게 망할 수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요런 걸 꼭 사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막 한 30분 가는데 여기다가 사놓으시면 이건 팔리지도 않고 요거 왜 샀을까? 아주 내가 미쳤지 하면서 나리가 날 겁니다. 이런 거 사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이제 이여. 이렇게 좀 부담이 돼도 요거 5천만 원이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싸다고 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면적이 더 커도 요런 거 사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놓으면 나중에 고침만 아파요. 이 정도니까 꼭 나중에 웬만한 돈을 좀 대출을 받아도 대출은 뭐 아까워실 거 없습니다. 지렛대효과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될 거니까요. 이여 이렇게 투자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공실도 없고 지하철에서 가까운 요게입니다. 요거 맨날 비어있습니다. 아주 맨날 비어있어. 관리부는 내가 내고 있습니다. 내가 좀 아주 세를 사는지 아주 세금 때문에 죽어납니다. 이런 거니까 새가 안 나가면 좀 비용은 내가 다 낼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사놓으면 좀 와가지고 왼수 덩어리가 되니까 요런 거를 꼭 사놓으셔야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아까 직접 거래 봤잖아요. 요거 이제 내가 우리 사무소에 직접 들어오면은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직접 거래하면 직접 거래로 3년이야 징역을 얻은 맞으니까요. 꼭 누구요? 가, 미, 누구한테? 을한테. 요거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은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사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부동산 안 통하고 직접 거래했을 때가 3학년 3반이구요. 요거는 다른 부동산을 통하게 되면 직접 거래 아니고 이건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거래가 아니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재건축 정말 아주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주권도 크고 그리고 재건축 반드시 바로 갈 것 같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거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직접 거래면 안되지 간접 거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괜찮다 깨우시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 이제 또 팔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내면서 이제 세금도 좀 내보고 차익이 좀 크면은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이제 근거로 보여주게 되면 우리 부동산도 잘한다 라고 소문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면은 여기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좀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다 믿고 따라해요. 여기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 개업공사는 이제 돈을 벌었다가 뭐 어디서 또 알고 왔는지 세종시 말고도 막 서울에서도 다 쳐들어올 겁니다. 전국에 다 소문할 거니까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직접 투자해서 한번 수익을 남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매도미에 있으면 좋은 일을 시킬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할 거니까. 그 다음 남제 권. 권리관계. 권리관계. 그러면 지상권 그리고 소유권. 우리 위법에서 배우시잖아요. 소유권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또 지상권. 지상권이 있으면 소유권자가 또 꼼짝을 못하잖아요. 경고한 건물은 30년. 또 매매가 진행되면 관습법상 법정사건 성립하면서 30년이 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자를 꼼짝 못하게 하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지옥권 등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관계 확인에다가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전세권 아니면 또 경매로 나갈 수 있다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이런 권리관계를 설명을 모두 해주셔야 됩니다. 민법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울 거니까 무슨 권리인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여시려입니다. 그 다음 우리 보통 저당권 같으면 나중에 대출이자가 밀리면 경매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실무하실 때 말소를 할 건지 인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에만 문제가 없으면 대출을 그대로 승계해서 말소할 건지 인수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꼭 조건부로 조건부로 계약을 해서 저당권 때문에 경매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 문제가 되니까 저당권 말소시킬래요 아니면 인수하실래요 라고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집으로 산다고 했을 때 돈이 없네요. 그럼 대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저당권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은행에서도 우리 중계보수처럼 보수를 따로 줍니다. 은행 연결을 해주면 이런 것들도 수수료가 좀 꽤나 된다는 겁니다. 한 1억이면 2, 30만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비용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장으로 줄 거니까 매도 매수인한테 알려주지도 않을 건데 은행에서 우리한테 주니까 그런 것들도 부수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출 좀 유도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법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공법. 그 다음에 이용제한하고 거래규제. 이용제한 거래규제.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이용제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이 바로 이용제한에 해당될 겁니다. 사후. 처음에는 뭐라고 안 했을 겁니다. 땅 한번 이용해보려고 하니까 검폐율 용도를 따지고 검을 못 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용제한. 행위제한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규제. 거래규제는 사면서 거래를 규제한다는 겁니다. 토지거래가 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규제입니다. 농지. 농사 하나 지어보려고 하니까 농지는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얻어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래.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얻지 못하면 나중에 등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시고 운면에다 나중에 알아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식만 써내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에 농지. 농사 짓는다고 하든 농사를 안 지어. 그럼 나중에 처분 명령이 떨어지고요. 처분을 안 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이행 강제가. 그러니까 농지법에서도 한 두 개 정도 나올 건데 그런 내용들을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농지증은 누가 얻는지 이런 여부를 물어보게 될 거니까요. 이행 강제금까지 이렇게 얻어맞을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농사 지어야 된다고. 농사 안 지을 것 같으면 아예 낙찰도 받지 말라고 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올해도 많이 강조드렸는데 우리 농지 취득 자격 측면 경매 쪽에서는 매각 결정 길까지 매각 결정 길까지는 얻어와야 됩니다. 우리 40번 문제 거기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매각 길이 아니라고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경매 쪽도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 경매가 될 거 매매가 될 거 공매가 될 거. 무조건 농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취득을 증명해보라고. 증명해보라고. 농사 짓겠다고 증명해보라는 그 서식이 있었을 때 농지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경영 계획서까지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경영하겠다. 사본 몇 자루가 있고 농사는 누가 지을 거고. 이런 서식이 약간 다른데 그 서식을 두 개 나란히 냈을 때. 냈을 때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등기 못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벽면. 우리 주변에도 농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배. 벽면 도배의 상태. 정말 벽면에는 누수가 없는지. 그리고 도배는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다가 설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집에 아예 없는 게 없죠. 막 수돗물은 풍부한지. 도로는 적분도로 이면도로 무슨 도로 가 있는지. 권리관계 어떻게 돼 있는지. 공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벽면에는 누수, 균열. 이런 여부도 확인해다가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묻지는 않는데 내용이 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우리 개업공의조사가 봤을 때 얼마 정도로 거래될 거라고. 거래될 거라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도 확인해다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계보수도 같은 돈인데 중계보수나 실비입니다. 중계보수나 실비의 금액도 금액하고 산출 내역도 확인해다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된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확인해다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해보게 되면 금액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다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 쪽에만 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득, 세금입니다. 취득 관련 때 아까 금방 보셨네요. 저도 설명이 많이 필요했는데 취득 관련된 조세도 여기로 확인해다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에서 금액에 따라서 1%, 2%, 3%, 농지는 3%, 상가라든지 농지가 아닌 땅 같으면 거기도 4% 그거 정확하게 설명할 수 꼭 있어야 됩니다. 세금 얼마 정도 나오냐고 물어볼 건데 잘못 설명해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조금 더 배울 것입니다. 1쪽, 소음, 그리고 진동 등 환경 조건입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안에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환경 조건도 확인해다가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된다는 무슨 사항?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게 소재. 취문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을 찾아보세요. 이렇게도 막연하게도 취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재, 지목, 면접,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나 건물의 용도, 방향까지도 용도, 그리고 방향. 방향 같은 것도 잘못 설명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방향. 방향 같은 것도 확인해다가 설명을 하세요. 걔는 또 막 서양인데 동양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어보지 말고 직접 조사하세요. 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자료 요구. 어린이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 요구. 자료 요구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자료 요구. 그럼 첫 번째가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자료를 달라고 할까요? 매수 쪽일까요? 아니면 취득 쪽일까요? 매수 쪽 아니면 이전 쪽. 이거는 이전. 이전은 의뢰 쪽입니다. 매도인 쪽입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설명은 모르는 쪽. 취득 쪽인데. 여기는 누구라고요? 오히려 이전 쪽. 그러니까 자료 달라. 안에 있다 보니까 들어가기 좀 껄끄럽다고 자료 달라. 이전 쪽이 여기는 취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득 쪽 말고. 취득은 그냥 설명만 들을 쪽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 쪽. 취득 쪽 말고. 여기도 쌍방은 아니고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에서 두 번째는 자료 요구 대상. 여기서 자료 요구는 어떤 사항들을 요구를 할 건지 딱 세 개. 금방 보셨던 확인 설명은 수도권 토벽에 가게 되면 안에 있는 것. 이 자료 요구가 안에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안에 있어서 좀 불편하니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법에다가 정의해 놓겠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확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건데요. 먼저 수도.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은 다 안에 있죠. 이렇게 전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으니까 여기 수도 등은 안에 있으니까 이거 요구하고요. 그런데 토론은 밖에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지면서 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법도 토지 이용계 확인서 떼보면 나오고요. 그런데 벽면. 벽면이나 도배 상태는 이건 안에 있죠. 이것도 안에 있는 거니까 딱 세 개가 나올 건데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도 우리가 나중에 지역 분석이나 개별 분석해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세금은 세법에서 배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일조. 일조 소음 진동은 환경 조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일조. 그리고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은 안에 있습니다. 가장 조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 둘 다 상태인데 상태하고 환경 조건. 상태하고 환경 조건은 자료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수도 등의 상태. 수도 등의 상태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세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보셨던 벽면하고 도배입니다. 벽면. 벽면도 안에 있고 도배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번에 이제 환경 조건. 일조. 일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은 가장 정말 조사하기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일조. 안에서 느끼니까. 그 얘기입니다. 일조랑 판다고 남의 집에 한 단자를 내내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니까요. 자료 달라. 그 얘기입니다. 소음이나 진동도 또 밤에도 날 수가 있으니까. 또 떨리면 가끔씩도 날 수가 있을 거니까. 이것도 안에서 느끼니까. 자료 요구. 상태하고 환경 조건.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올해 문제 너무 쉬웠는데. 불응.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주면. 안 줬을 때입니다. 보통 다 응할 건데 주지를 않습니다. 자료 요구했던 얘기입니다. 물이 막 새고 있다. 이런 소리일 겁니다. 자료 이렇게 불응하면 누구한테 취득 의뢰. 이렇게 취득 의뢰. 취득 의뢰. 뭐하고 설명하고. 설명을 먼저 하고. 설명했다는 소리가 자료 요구가 있는데 불응하더라고. 설명을 먼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요구했는데 안 준다고. 그 얘기입니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뭐 한다고요. 기재에 쓸라 안 두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요 확인 설명서에 뭐 한다. 그런데 어르신 문제 너무 간단해서 확인 설명서에 기재 안 한대요. 기재한다 안 한다. 한다. 안 주니까. 불응했을 때. 요구에 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그러면 취득 쪽에다 안 준다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재는 어떻게 자료 요구가 했으나 이게 불응하나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되고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여기 바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도 아주 쉬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확인 설명서. 확인에다가 설명했던 사항을 뭘로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하신 다음에 보존까지 하셔야 됩니다. 보존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시기등이 있을 건데요. 여기 이제 완전히 다 끝나서 중계가 완성돼요. 완성된 후입니다. 완성 후. 그리고 거래기하서를 작성할 때입니다. 거래기하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거래기하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들어간다는 게 그 바로 거래기하서 작성. 이렇게 작성할 때 같이 같이 써서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거래기하서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 소리입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쌍방입니다. 쌍방. 아까는 추득 쪽인데 쌍방 의뢰입니다. 쌍방 의뢰. 두 명 다에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뭐 여기 뭐 추득만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두 명. 두 명 다. 모두 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뒤에 이제 서식이 있으니까 그거 보실 건데.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시고. 교부하시고 나와서 몇 년 동안 보존한다. 3년. 3년 동안 이렇게 보존하셔야 됩니다. 3년가. 보관인다. 보존. 법에서는 보존이라고 하니까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존 안 했을 때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 종류가. 종류가 이제 네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쓸 건데 주거용. 주거용 확인 설명서가 첫 번째가 되고요. 주거용. 주거용 확인 설명서는 13가지. 이렇게 13가지를 기절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8. 세부에 4개. 그 기본 세부 이런 것들은 뭐 올해도 물어봤지만 또 내년에 가도 또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비주거용. 안 주무시는 것. 안 주무시는 곳이면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나 우리 학원 같은 고물도 비주거용. 비주거용. 여기는 두 개가 빠지다 보니까 11가지. 이렇게 11가지를 기절하셔야 됩니다. 환경 조건 안 나오고 비순호시설 안 나오고.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배우실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토지. 토지 확인 설명서입니다. 건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9가지. 이렇게 9가지를 기절해야 됩니다. 관리 같은 거 없을 거고. 그리고 실제만 있고 벽면 같은 거는 아예 없고. 내부 외부 시설물도 없고. 그 다음 토지.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입목. 거의 안 쓸 건데 입목이나 그 다음에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설명서. 여기는 이제 거의 뭐 몇 개 있는 게 없습니다. 여덟 개. 이렇게 여덟 개가 바로 여기는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입니다. 확인설명은 500만 원이야 과태료.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업무정지. 제재가 약간 다릅니다. 설명 안 했다고 게으르다. 500만 원이야 과태료. 여기는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데. 요즘 거의 제재 안 물어보는데. 확인설명을 안 했을 때 제재는 500만 원. 금액이 옛날에 업무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이야 과태료. 게을렀다고. 500만 원이야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고요. 제재. 그리고 확인설명서. 여기 확인설명서 세 번째는. 여기는 업무정지. 여기도 제재가 있습니다. 사무소 문 닫으세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가 제재가 더 큽니다. 여기는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고 놓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재 꼭 물어보니까 업무정지.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교재 한번 보시면 여기도 정리가 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설명이 제일 중요해. 먼저 126페이지로 한번 와보니까. 126페이지가 확인설명. 그리고 의인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두 번째 확인설명. 먼저 첫 번째 가로 2번지 정말 중요하게 나왔죠.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최근은 잘 안 나왔으니까 아마 내년 정도 가면 꼼꼼하게 나올 것 같다.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개업공사 딱 중간에 있네요. 중계를 의뢰 받으면 이렇게 의뢰 받으면 당장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언제 중계가 완성되기 전. 거기 전만 꼭 동그라미에 놓으실까요. 첫 번째 바로 중간 넘어가면 중계 완성되기 전. 후가 아니라 전. 수업문장에 가보면 여기도 완성된 후 이런 식으로 딱 속여놓습니다. 다 끝나서 설명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오자마자 먼저. 그리고 중계가 완성되기 전에는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중계 사물의 상대. 그리고 입지. 그리고 권리관계 몇 개만 좀 써놨고요. 아까 수도권 토벽의 9개. 그걸 일부만 써놨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 거래 또는 이용장에 관한 상.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들을 확인해서 그 상이 바로 9개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세 번째 줄에 저 끝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를. 여기도 취득이 좀 이상하게 떨어지는데 취득. 누구 쪽에 설명한다고요. 취득. 꼭 시험장에 가보면 여기다가 거래 당사자. 또는 쌍방 이렇게 속입니다. 언제 누구한테. 정말 거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누구한테. 취득 쪽에만. 이전 쪽에다 설명할 필요는 아예 없고. 그리고 쌍방. 그래도 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취득 쪽에만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대장 이렇게 보여주면서. 등기상 치면서. 공법장부 보여주면서.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서 언제.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저 끝에. 취득 누구한테. 그다음에 어떻게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세 군데를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뭐 시험 문제에서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꼽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127페이지에 금방 보셨던 수도권 투벽이 여기 있네요. 확인 설명할 사항. 확인 설명할 사항도 정말 모르면 아예 안 돼.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얻어맞는다. 그리고 몇 개만 안 해도 다 업무정지. 다 설명을 사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게 일기인데. 중개사물의 종류.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기. 그리고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 이런 문장은 안 틀리게 할 건데. 중개사물의 가장 뭐 기. 기본이 되는 상. 기. 기본적인 상. 기. 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제 일기 썼다고 했을 때. 그 기. 우리가 아홉 번째 일기 할 때 여기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일기.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민법에서도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지상권, 지상권이 뭔지 저당권이 뭔지 설명하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이게 매수인이 다 떠안고 가니까. 매수인이 결국에는 전세권, 돈 내줘야 되고요. 전세권. 임차권에 보증금도 내줘야 됩니다. 당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리관계. 권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아까 세 번째 수도권 할 때 그 권이 바로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도 확인해다가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3번 보시니까 거래예정금에. 그러니까 지역분석, 개별분석 해보면 저거 예정금에 얼마다. 우린 금액을 대강 안다는 겁니다. 예정금에. 중개 보수나 실비의 금액이나 산출 내역. 3번에는 거기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4번 토지 이용계. 공법.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규제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여기는 이제 토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토 벽할 때 토.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는 수도전기 등의 저 끝의 상태. 수돗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가스가 아직 도시가스가 아닌 집도 있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번째 벽. 벽면 도배 상태. 수나 벽에다가 동그라미를 꼬으시고요. 수도권 토벽할 때 그 벽입니다. 그다음에 7번째가 1조.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입니다. 집 안에서 느낀다는 환경조건. 그러니까 자료주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가 올해 시험 문제 나왔다. 라고 기억하시려 합니다. 그다음에 8번째가 도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등에서 입지조건. 놓여있는 입지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고요. 수도권할 때 바로 도. 그 다음에 9번째 추. 취득함에 따라서.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이전은 보유는 설명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될 조세. 종류나 세율. 그래서 아홉번째는 추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가 5번이 있죠. 수도권할 때 수. 두번째는 바로 여덟번째는 도. 그 다음에 권. 권은 바로 3번이 바로 저기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권. 그 다음에 토. 토가 바로 4번에 토가 있고요. 토. 그 다음에 벽. 벽면할 때가 5. 6번에 바로 다섯번째입니다. 토벽. 그 다음에 거치. 3번이 바로 여섯번째 거고. 그 다음에 9번이 바로 일곱번째 취이고. 그 다음에 일기. 일조할 때 7번이 바로 여덟번째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은 1번이 바로 아홉번째.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라고 기억을 뽕이셔야 됩니다. 가로 세 번째 자료여고 보실까요? 어려운 문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릉했을 때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자료여고 뭐 했을 때? 부릉했을 때. 왜 안 주냐고 입니다. 우리 매도인은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나 봐. 매수인은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줄에 끝에 보실까요? 그 사실을. 부릉했던 그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은행에게 뭐하고? 설명하고. 뒤에 이제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 안 한다? 한다. 어른이 정말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가 업무장지 당한다. 기재한다 안 한다? 한다. 안 줬다는 사실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료여고 하였으나 이의 부릉함. 이런 식으로 기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네가 책임질래.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는 다 끝나서. 확인설명은 이제 다 끝났고. 확인설명서입니다. 거리가 완성돼요. 중개가 완성돼요. 언제? 거리가서 작성할 때. 거리가서 작성할 때니까 확인설명서 언제 줄 거냐는. 아까 교불자. 조교할 때 그 교가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 교불자도 같이 작성해.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에게. 두 번째 줄에 중간 바로 넘어가면 거래 당사자. 여기는 쌍방입니다. 서식은 쌍방한테 다 주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보존 기간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전속 중개기하서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아까 거리기하서는 몇 년? 5년. 거리기하서는 서식이 바로 거기는 돈이 있다 보니까 서식도 없는 것이 5년입니다. 나중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는 3년. 꼭 기하시려입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뒤에 동그라미 2번은 전자기학서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국토교통보로 바로 보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보존기간 따로 필요 없고. 그건 나중에 볼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아마 시험 문제 대상이 될 것 같고. 그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 그 박스 아래쪽에 서명 뭐라고? 서명? 밑. 여기다 치사하게 서명 또는 해서 시험 문제 왜 틀렸냐고. 그것도 28회 때. 바로 작년도에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밑. 그 밑에다가 제목이 좀 굵게 있네요. 서명 밑.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서명 뭐다? 또는 나리. 또는 나리. 또는 나리. 또는 나리라는 겁니다. 뭐 골라먹는 재미가 있냐고. 서명 밑 나리니까 이름도 쓰고 도장도 나리 해야 되고.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재, 업무정지, 얻어마죠. 제재, 얻어마 씁니다. 옆에 이제 127, 9페이지에 정말 정리 잘 해놨습니다. 확인설명, 의무,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확인설명서. 그 확인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라. 시기가 완전 다르죠. 먼저 중계의뢰 받으면 오자마자 설명부터 하세요. 다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나서는 뭐라고요? 확인설명서. 서를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문양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먼저 설명은 취득죠. 모른 쪽에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취득죠. 여기다가 쌍방, 거래당사자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취득죠. 대신에 확인설명서는 누구한테요? 쌍방한테 다 주세요. 쌍방한테 다 책임질 거니까 쌍방한테 다 주세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권리관계 등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서식을 작성해서 주시고 몇 년 동안 보존하신다고요? 3년. 녹음에다가 보관하는 건 아닌데 서식은 보관을 해야 돼. 그리고 제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설명은 500만 원자의 과태료. 출판에도 네 번째라고 하면서 써봤던 거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제재가 뭐라고요? 얘가 제재가 더 크죠.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네요. 소속은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네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확인설명의 제재. 거기도 제재가 나오죠. 확인설명하지 않으면 500. 첫 번째 줄에 바로 중간 넘어가면 설명. 설명만 했을 때는 500만 원자의 과태료. 그런데 또 하나에 확인설명서. 서, 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그 박스에 바로 나왔던 거 설명 나왔죠. 세 번째 줄에 업무정지. 그리고 여기 소속 공인주의사가 나왔습니다. 정오본, 사무소 근무하다가도 이름 쓰고 도장 꽝. 이거는 안 했을 때 나중에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 이 소리입니다. 먼저 두 번째 줄에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 꽝. 그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했죠. 확인설명서에 서명밥. 날이 나지 않으면 뭘 얻어맞는다고요? 자격정지.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근에 등장했지만 거의 시험문제에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먼저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분증 같은 증표를 제시할 것을.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입니다. 나이가 좀 불분명하다. 미성년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언제든지 취소하니까 법률 행위를. 증표를 제시할 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요구할 수 있다. 하여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다. 뻔히 알 것 같으면 뭐하러 하겠냐고. 이런 소리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면 비교. 이런 서면 비교 같은 것은 꼭 한번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속중개기 와서 바로 뒤쪽에서 볼 건데 바로 전적으로 한 개업공사한테 속한다는 전속. 요거는 이제 오자마자 먼저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가서는 다 끝났을 때. 확인설명서도 다 끝났을 때.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서식. 두 번째. 서식이 있다 없다. 꼭 올해 나왔어가 아니라 언제든지 시험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먼저 전속중개기 와서 앞쪽 뒤쪽 서식이 있어요. 그런데 거래기 와서는 매도매수인 줄 거니까. 매매가서 왜 국가가 만들다가 매도매수인 보고 쓰라고 강요를 하나. 그럼 계약자의 원칙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식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음. 그 없음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거래기 와서. 두 번째 서식에서 없음. 서식이 있다고 올해는 나왔네요. 없대니까요. 어디서 봤냐고 막 그럴 겁니다. 없는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있다 없다. 네 종류로 서식이 있어요. 전속중개기 와서 확인설명서는 서식이 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구리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전속중개기 와서 전속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라고 거기서 바로 줍니다. 그런데 거래기 와서 확인설명서는 쌍방. 매도매수인 임대 임차인. 쌍방한테 주고요. 그리고 보증기간 정말 중요합니다. 전속중개기 와서 얼마? 3년. 올해는 조금 섭섭하게 나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아주 자세히 낼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몇 년 시험 문제감이요. 거래기 와서는 몇 년이라고요? 5년. 또 여기다 5년에다가 동그라마 할까요. 저렇게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즐기네. 5년입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얼마다? 3년. 확인설명서하고 전속중개기 와서 얼마고? 3년이고. 한 문제감이 되니까 꼭 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기 와서는 몇 년이고? 5년이고. 어차피 전속중개기 와서 하나. 거래기 와서도 하나. 확인설명서 최소한 하나.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도 3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문제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기 와서 보실까요? 언제 중개기 받으면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아서 하자마자 전속중개기 와서 주시라 합니다. 다 끝나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래기 와서 다 끝나서 확인설명서도 다 끝나서 완전히 다 끝났을 때 거래기 와서 확인설명서. 아까 설명은 오자마자고. 그래서 이마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성부수가 이제 전속중개기 가서는 매도인 하나. 개업공항인주회사 하나. 그러니까 두부가 나오고요. 그런데 거래기 와서는 쌍방한테 줄 거니까 매도매수인. 우리도 보관을 해야 되니까 몇 부? 세부. 이렇게 부수는 안 물어보지만 꼭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확인설명서도 몇 부? 세부. 이렇게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설명 조금 어려웠던 작년도 문제 바로 이게 이제 작년도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고 어려운 문제는 약간 쉬웠습니다. 그 정도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꼭 쉬운 문제가 하나는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빡스 문제가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주 쉬웠고.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는 이 4번 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또 커요. 그게 됩니다. 형태를 꼭 바꿔서 내니까 까탈스러울 수 있다. 기억이 됩니다. 다른 문제는 쉬울 거고. 그게 됩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가 이제 뒤에 보시면 132페이지로 한번 알아볼까요? 게시. 게시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돼요. 사무소 벽에다가 걸어놓으세요. 걸어놓지 않게 되면 여기도 100만 원자의 과태료. 오다가다가 사무소 잘 안 보이긴 할 건데 벽에다가 뭐 줄레줄레 붙여놨습니다. 네 이게 우리도 안 붙여놓으면 나중에 100만 원자 과태료 얻어놓으면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로 2번에 게시할 상. 여기서 이제 게시할 상의 시험 문제가 가끔씩은 되고요. 올해는 자세히 언급 안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나올 것 같아. 기억이 됩니다. 꼭 한두 해 정도는 걸러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중개사무소 무슨 등록증. 세종시에서 주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벽에다가 걸어야 됩니다. 첫 번째 등록증. 두 번째는 보수 중개 보수 그 다음 실비의 요일표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 겁니다. 계산해 볼까 봐서 0.5 0.4 이러누니까 매도메슨도 잘 몰라. 우리는 알지. 보수 우리 실비의 요일 한두 해 표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다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격증 개업 공유유사고 누구 것도 걸어놓으라고요. 소소 정오범 것도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걔 또 개업만 걸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요. 소소 공유유유사 정오범 것도 걸어놔야 돼요. 꼴보기 싫으면 저 구석대에다 걸어놔야 됩니다. 바로 소소 공유유사의 공유유유사 자격증 정오범 들 것도 걸어놔야 됩니다. 안 걸어놓으면 사장님이 얻어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에다가 모든 개업 공유유사가 다 걸어놓는다. 그러면 X가 된다는 겁니다. 부칙. 부칙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요. 거기에 바로 1961년도에 신고만 해라. 라고 해서 가끔씩 지금은 아예 자격증 없는 사람 받아주지 않는데 그때는 아예 자격증 없는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영업하니까 이렇게 자격증 없는 사람도 좀 섞어져 있습니다. 20% 주의하셔야 됩니다. 10집 중에 2집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보증 설정.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울이요. 우리 보고 보험 가입하래요. 그게 바로 보증 설정. 이렇게 딱 네 개.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업자 등록증 안 나오고요. 그리고 교육 받았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써보긴 할 건데 그런 것들은 게시 안 한다. 꼭 게시해야 됩니다. 다음 중에서 게시하지 않는 것은 이미 딱 오지선다는데 이게 아주 쉽잖아요. 네 개는 만들어져 있고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뭐를 게시 안 하니 이렇게 문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그렇게 많이 물어봤고 게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무소 명칭도 사무소 명칭도 반드시 꼭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네요. 어려운 거 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17번에 나와 있을 건데 500페이지에 나중에 한번 진도가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아가면 제일 뒤에 오래 나온 문제가 거기 있을 겁니다. 사무소 명칭도 반드시 꼭 하나가 나옵니다. 132페이지가 명칭을 오다 가다 사무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무소 좀 많이 쓸 겁니다.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명칭이 뭐라고요? 명칭 사용? 사무소 간판에는 명칭을 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꼭 계셔야 됩니다. 먼저 오다 가다 이렇게 보면 중개사무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중개사무소. 우리 보통 공부를 안 하실 때는 공부를 안 하실 때는 중개사무소 하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는 사무소 아주 발에 걸린다고 자꾸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개사무소 공부해 보시면 중개사무소 저거 어떻게 영업하는지 이렇게 영업하는지 아니면 또 사무소 간판만 보면요. 이 간판만 보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이거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긴 합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정말 나중에 사무소 간판 보면 전화무소 간판 아주 눈에 띄는 게 간판인데 상당히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뻥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기가 3개월 만에 자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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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득했다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추득했다고 하는데 정말 3개월 만에 자극적으로 추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엉뚱한 소리입니다. 앞에는 최소한 2년 아니면 3년이에요. 최소한 이게 1년도 말이 안 되고요. 최소한 2년 아니면 3개월인데 이게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연은 다 빼버리고 이건 저기다 보내고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3개월 갖고 합격했던 그 사람 3년 3개월입니다. 진짜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말 많이 어려워요. 스카이가 와도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라고 해도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공부하신 분도 제가 막 서울대를 나왔네요. 하면서 자랑질 하시다가 나중에 학교 못하셔서 나중에 학원에도 못 나오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다른 학원 가가지고 다른 학원 가가지고 따가지고 그때상 등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그럴 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아예 학력하고도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의자에 딱 앉으셔가지고 얼마동안 앉아 계시느냐 여기가 바로 학교선. 이 정도지 정말 고등학교만 이렇게 졸업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학이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공부는 아예 안 해두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대생들도 민법 외에는 거의 잘 모릅니다. 다른 공법이라든지 세법이나 이런 건 거의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세포 뭐 16개밖에 안 나옵니다. 세무학과 이런 분도 다른 과목은 다 모를 정도입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중개사무소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실 건데 항상 보면 상호가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도 이제 시험문제 하나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여덟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오다가 사무소 간판 보시면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여덟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너무 길 것 같으면 부동산 부동산 중계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중계 그러니까 여덟 글자나 이렇게 여덟 글자 아니면 다섯 글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칭 주연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꼭 주연하실게요. 먼저 첫 번째 간판은 우리 시험문제 자꾸 나옵니다. 간판은 이 간판은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판 설치할 의무가 근데 꼭 있을 것 같은데 간판 설치할 의무가 근데 없어요. 없어요. 이거 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시험문제 요즘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법에도 간판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소리는 없는데 간판 설치할 의무는 없다. 이게 없다는 겁니다. 중격하면서 반드시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X오려 설치해야 된다 그게 X라는 겁니다. 간판 설치 안 해도 돼 주연시게 됩니다. 왜냐면 그러기 좀 어려울게 할 건데 아예 벽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그냥 무슨 무슨 공인조사 사무소 이걸로도 괜찮아요. 벽에다가 그리고 이제 현수막으로 하기도 좀 하기로 할 건데 하여튼 현수막으로 이렇게 걸어도 간판 아니라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울 건데 현수막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현수막도 괜찮고 그리고 벽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왜냐면 간판 달아 놓으면 지저분해 보이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바람 불어서 떨어지면 사람도 죽습니다. 정말 간판 간판 큰 거 떨어지면 사람 죽습니다. 최악의 사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간판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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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만 다쳐 해가지고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간판을 설치 안 하고 어떻게 영업을 하겠냐고 정말 간판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설치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설치할 의무는 없는데 설치를 하면 문자 명칭 같은 거 들어가야 되고 이름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안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제재가 가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여기 이제 문자인데 여기 이제 문자고 명칭인데 문자 외에 이렇게 여덟 글자 다섯 글자 외에 성명이 반드시 표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다 성명 이렇게 성명 표기해야 됩니다. 성명 대표자는 누구 누구 대표자라는 글자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누구 누구 이런 식으로 반드시 뭐가요? 이런 이렇게 문자하고 성명 두 개는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여튼 여기는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간판을 설치하라고 안는데 설치를 하면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자 그때 이제 첫 번째 뭐 들어가야 된다? 문자 문자는 이제 명칭이나 같은 소리인데 명칭 무슨 무슨 사무소 하여튼 간판 달면 다섯 글자만 있다. 여기 괜찮은데 사무소가 없으면 이것도 제재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공인주교사 사무소 여덟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또 중개는 빼버리고 부동산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덟 글자 다섯 글자 글자는 아예 안 틀리고 무조건 여기는 여덟 글자하고 다섯 글자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초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초 문제가 공인중개 한번 보실까요? 공인중개 공인중개 법률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 법률사무소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될까 안 될까요?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안 된다. 왜냐하면 공인중개 사안은 없고 공인중개 사안은 없고 갑자기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률사무소 무슨 변호사 같은 사무소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이게 우리 기초 문제 지문이었습니다.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인중개 사 사 그리고 사무소 여덟글자지 아홉글자 전화기입니다. 이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문제가 됩니다. 정말 법률사무소 이러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야 징역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법률사무소 이러면 안 돼요. 변호사가 우리 밥그릇 건든다고 우리도 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아예 그냥 트루스트 부동산 형벌 받아가지고 준격 못해요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명 이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성명도 성명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성명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문자는 아무 소리가 없는데 성명은 인식할 수 있는 문장에서 인식할 수 있는 크기라고 씁니다.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잘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뭘요? 크기로 크기로 반드시 성명만큼 뭐 해야 된다고요?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심하게 아직 안 해봤는데 문자는 아무 소리가 없는데 뭐가요? 성명만큼은 이름만큼 반드시 잘 보여라 이거 하나만큼은 잘 보여라 잘 보여라 라고 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법률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럴 글자는 크게 못 써서 안 다르죠. 이거 누가 적게 씁니까 아주 대문짝만하게 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름은 이름은 크게 쓰려고 합니까 근데 중격하는 거 그렇게 창피하신가요? 그 얘기입니다. 자꾸 이제 여기다 이름만큼은 어떻게든 적게 쓰려고 적게 쓰려고 발악을 할 거니까 뭐라고요? 성명만큼은 크게 안 쓰고 잘 안 보이면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문자가 아니라 문자는 아무 소리 없는데 얘기 안 해도 여기 잘 지키니까 그리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있을 겁니다. 무얼 잘 얘기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해도 잘 지키는데 여기다가 잘 보여라 이런 소리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성명만큼은 잘 보여라 이름만큼은 잘 안 보이면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별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약에 간판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간판 뜯어내야 됩니다. 근데 간판을 만약에 뜯어내지 않으면 뭐 안 된다고요? 여기 돼지폐 사람을 부르다 뭐 한다고요? 아주 악랄하게 합니다. 돼지폐 사람을 부르다 간판을 뜯어낸다는 겁니다.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별개로 또 이제 뭐 갔냐면 백만 원 약 가져갔습니다. 백만 원 약에 백만 원 약에 뭐를 과태료를 과태료를 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판 간판도 한 문제가 매년 정말 매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니까 문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름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그 이름이 잘 보혀라 잘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이 문제가 있으면 간판 뜯어내라는 철거 명령 먼저 시군 구청에서 철거 명령이 먼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사람 부르다가 대집행 사람 부르다가 대신 뜯어낸다는 겁니다. 철거 명령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철거 명령이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 사람 부르다가 뜯어냅니다. 우리 보통 무호가 건축물도 사람 부르다가 뜯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의 별도로 백만원 약 과태료까지도 어디에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간판 제대로 안 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다가다 사무소 간판도 보시면 거기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벽 안에 보면 또 개시할 것도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니까요. 근데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명칭은 꼭 끼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정도 해놓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명칭 사용 이런 것들 한번 이거 보고 나서 뒤쪽에 전속중개기학 거기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전속중개기학 한 문제가 꼭 반드시 나오니까 전속중개기학도 145페이지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이 있으니까 거리정보 망 거기도 꼭 한 문제가 또 나오니까 두 개 최소한 두 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기원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